더 새롭고, 더 견고하며, 더 편안한 랩 시스템 연구실험실의 공간, 이제부터는 작업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입니다. 당신의 연구실험실을 디자인합니다. 랩 디자인은 실험실의 환경과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디자인합니다. 작은 부품 하나도 세심하게 배치하여 편리한 연구를 지향합니다.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위한 랩 디자인의 열정 랩 디자인의 20여 년의 열정은 연구실험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기초연구, 제품개발에 땀 흘리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 랩 디자인은 생각합니다. 언제나 최적의 실험실 환경을 만들겠다고 새로운 설계 제작 방법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고 최적의 연구실험실을 만들기 위한 20여 년 랩 디자인의 생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랩 시스템 전문 업체 랩 디자인 랩 시스템 전문 업체 10여 년 랩을 펼쳐ja 랩 시스템 nacional 랩 시스템 랩 시스템 5 10 10